지금 많이 후회하고 계세요. 다정 씨가 자신의 딸인 거 알고 그 충격의 강물로 내가 딸인 걸 알고는 죽으려고 했다고 요사스런 기집애 넌 그냥 왕회장님을 이용한 꽃뱀이라고 어떻게 엄마와 딸이 이럴 수 있어 이걸 어떻게 인정하란 말이야 회장님을 사이에 두고 이게 뭐야 어떻게 이렇게 운명이 잔인할 수가 있어 어떻게 이렇게 운명이 잔인할 수가 있어 다정이가 다 알아버렸다고? 네 사무실에서 유서를 본 모양이에요 그리고 얼마 전에 승모님이 다정 씨한테 고은이라고 불렀던 것까지 해서 혼자 상황을 유치한 것 같아요 다정이 기분은 어때 보였어 나를 많이 원망하지 그게 자기를 버린 엄마가 나란 사실이 얼마나 끔찍했을까 아후 끝까지 모르길 바랬는데 다정 씨도 놀라서 그런 걸 거예요 마음이 좀 진정되면 생각이 정리되겠죠 아니야 위로하려고 애쓰지 않아도 돼 내가 다정의 입장이라도 그랬을 거야 염치 없지만 다정이 좀 많이 위로해줘 아닙니다 지금이라도 듣지 않았어요 다정 씨랑 대화를 해보시는 게 어떠세요? 다정이를 만나라고?